이분은 바로 1세대 한류 아이돌 에너지의 래퍼 전명훈 씨입니다. 전명훈 씨. 이야! 이야! 지쳐가는 하루에 나 어린 시절 그립던 친구를 봤어. 대단해. 이야, 대단해. 이야, 대단해. 지루하지 않았던 기분 널 알고 있니 지금도 난 널 보면 또 다른 기억 속으로 추억보다 깊은 이야기만 들어가 이렇게 만나 우리만의 시간 추억보다 깊은 이야기만 들어가 이렇게 만난 우리 밤의 시간 너 알고 있니 지금도 난 널 보면 또 다른 기억 속으로 추억보다 깊은 이야기만 들어가 이렇게 만난 우리 밤의 시간 나의 화다에서 ز운의 화장을 어제까지나도 위로할 수 있게 우리도 영원한 친구를 본ّ야 와 최고 최고 김봉준 귀가 좋아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N.I.G N.I.G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네 깔끔한 그런 댄스였습니다 Let's give it up Let's give it up Let's give it up 외국인이라는 추측이 굉장히 설득적으로 외국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죠